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 건반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모곡들이 있습니다. 팝의 명곡들도 있고 동요도 있고 여러가지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과 함께 제가 연주자가 같이 연주를 하고 그것을 레코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연주할 음색을 골라주셔야겠죠. 저는 비브라폰 같은 소리로 연주를 해볼게요. 이런 소리로 연주를 해볼 거고요. 송뱅크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지금 1번 트윙클이라는 데모곡이 있고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쭉 많습니다. 데모곡들이 다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 곡 좋다 싶으면 같이 어떤 음색을 지정해서 연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번 트윙클이 어떤 노래인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네 지금 들으신 곡 무슨 곡인지는 아시겠죠?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곡인데요. 지금 메인 멜로디 땅땅땅 이 멜로디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멜로디를 연습하고 연주하시려고 하시라고 메인 멜로디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윙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아까 비브라폰 골라놓은 비브라폰으로 이 위에다가 같이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볼게요. 레코드 버튼을 먼저 눌러볼게요. 자 지금 깜빡거리시는 게 보이시죠? 오른손이 깜빡깜빡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연주를 할 땐 오른손이 깜빡거리고 있고 여기 코드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누르면 왼손이 깜빡거리고 있죠. 이제 왼손을 레코딩할 때 쓰시면 되겠고 양손 이렇게 하면 양손을 같이 레코딩할 때 쓰시면 되겠고 저는 멜로디만 연주할 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설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스탑을 누르면 이렇게 레코딩이 종료가 되고요. 제가 지금 레코딩하는 소리를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연주하는 게 여기 피아노 그래픽 안에 어떤 음을 치고 있는지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라라라라라 해서 여덟 마디 정도 한 테마를 비브라폰으로 녹음을 해봤고요. 만약에 이 멜로디 입혀놓으신 것이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코드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을 길게 한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화면에 송 딜리트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예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연주한 데이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시오 WK240에 대한 주요 기능과 간략한 어떠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들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매뉴얼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장원이었고요.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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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